여기 왜 줄이 있지? 이게 호환이 잘 안되는거죠 아 그런가보다 아닌데? 그려져있어 그려져요? 밑에 까맣게 여기 원래 그런건가? 근데 약간 이것만 그런거 아니야 여기서만 그런거 그냥 앱 자체에서 그런거 아니야? 다른 카메라를 할 때 안그러면 지금 시작됐어 이거 꼽아야 된다고? 아니야 꼽으면 안돼 왜? 아 자 여기는 여기는 전주 여기는 전주입니다 얘들아 여긴 전주야 지금 영화를 보러 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브앱을 하고있어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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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가 제일 보고싶어하는 얼굴 도둑 하지만 난 지금 얼굴 도둑을 보지 않을거야 난 지금 난 지금 제목이 뭐지? 뭐? 제목이 뭐있지? 밤임에도 불구하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를 보러 갈거야 짠 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빠 지금 밤임에도 불구하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사람들만 왔어 마이크를 춰 네 자 이제 마이크를 춰도돼요 마이크를 춰도돼요 나 이거 좀 야 알겠습니다 형 우리 기둥 하나만 더 뒤에 걸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난 내일 동주 야외상영회 갈거야 동주 꼭 봐야되는 영화였는데 아직까지 못봐가지고 전주에 사는 친구들은 시간 나면 놀러오도록 해 어 나는 내가 출연한 영화가 아니라서 뭐 인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정민 정민 후배도 오고 또 신현식 감독님도 오시고 이준익 감독님도 오시니까 감독님들 보고싶은 분들은 나도 뭐 같이 같이 보도록 해 추울테니까 따뜻하게 입고 알겠지? 아 그리고 여러분 내일 동주 보러오세요 동주 네 네 대답 그따위로 할래요 네 동주 동주 누가 보러 갈거에요 네 누가 보러 갈거에요 네 사서오세요 네 동주 없어요 아 동주? 아니 내일 동주 보러오라고 동주 네 네 동주 보러 네 동주 보러 전주 영화제에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전주 영화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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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나오자 안녕 안녕 어떡해 너한테 아쉽지? 호모가 있어 너 서울에서 왔지? 아니 저 전주사람 너 전주사람이야? 네 저 근데 히파랑 못보면 너 이혜린 기자라는 사람이랑 너무 닮았어 네 아 뭐야 이혜린 기자라는 사람이랑 너무 닮았어 맞아 히파랑 못보면 뭐라고? 히파랑 못보면 자 여러분 안녕 고마야 안녕하자 안녕 안녕 여기 여기 나온다 안녕 안녕 안녀엉 안녕이야 안녕 안녕 혜성이 바보해봐 그이구여 혜성이 바보 혜성이 바보 혜성이 바보 혜성이 바보 혜성이 바보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